비하인드를 또 한 번 봤는데 델풀 컨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도 뭔가 화제가 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아, 그렇죠, 그렇죠 오오오, 필요엑스 가 Begin My Son My Son My Son 클로즈업 한 번만해 주세요 아 아э... 이 친구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제 팔 찍으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거 많이 파여가지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 뭐야 아 이게 나온다고요? 이거죠 이거죠 이거 약간 나중을 위해 아껴두기로 한 거 아닌가?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나도 사실 이게 본방 때 이렇게 안 해서 살짝 좀 아쉽긴 했거든요 나도 진짜 나 보여준 다음에 다음 이행이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행이가 사실 운동하기 전에는 되게 약간 귀엽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좀 멋있는 그런 체격이 됐잖아 그래서 나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사실 좀 되게 신기하고 아우 나는 좀 되게 약간 보면서도 오 방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